알겠는데요. 다음에 올게요. 아니 그러면은 딱 하루만 있어보시면 되겠다. 아까 보셨죠? 우리 그 효도원 마스코트 이준화 팀장. 요새 말로 그 친구 매력이 쩔어요, 쩔어요. 여기 어르신들이 눈이 다 그냥 너무 좋아졌어. 그 친구 이렇게 자세히 막 보려고. 해점은 서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 밖에 슬피 우는 두견새야. 열려 널 딸기 같은 어두운 내 순정. 왜 여기에 있는 거지? 앞길 창창하던 기자가 왜 여기서 팀장을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혜자야, 생각해. 생각해. 잠입 취재? 그렇다면 노인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홍보관의 비리를 파헤친다? 아, 그거네, 그거. 어머나, 어머나. 하... 뭐냐 또, 이 개밥그릇은. 이 개밥만의 비리오리. 그니까 엔인 대상으로 이동해서